알아듣으면 골치아파 근데 오버는 어떻게 두 개씩이나 들고 그러시오? 우리는 핸드폰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보이는 거 너무 시계네 하나도 엄마 떠줘 아 근데 왜 떠줘 엄마 왜 자꾸만 줘 엄마 너무 이뻐서 그러잖아 그럼 미안하지 엄마 우리 엄마 여쭤드려 우리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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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돈을 내가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나 이 반쥐 누구들 이렇게 정도는 뽀뽀를 해주고 그래 아들 어디갔어? 차이가 앉아 차이 갔어? 아 그만 좀 그만 좀 그만 좀 아니 아 이거 이거 우리 엄마가 오시면 이렇게 항상 돈을 주셔요 아 그만 좀 저기 봤죠 다 갚아요 알았죠? 갑시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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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지금 그 다음 영상에서